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렸고 그로시 총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귀빈실 앞,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손핏 갯등을 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렬한 시위에 결국 진만 국제선 입국장을 통해 빠져나왔고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화물청사 출입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야 공항을 벗어난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당연히 사람들은 시위를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그로시가 빠져나간 후 해산했는데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